주택수요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들 실제적으로 이제 3, 40대나 50대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 이제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필요성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여건이 좋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식이 어떤 자리를 잡은 세대가 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련된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세대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미성년자까지도 미성년자 당이 증여하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20대, 30대도 이제 주택의 구매에 굉장히 어떤 그런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여주기입니다. 요 근래 실제로 4년 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휴 부동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내가 얼마 정도의 준비 또 준비를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청년들이 내 집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통기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를 좀 보게 되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57세부터 65세까지 그 다음에 포스트 베이비 부모가 42세부터 56세, 그 다음에 에코 세대가 이제 79년생부터 92년생까지니까 28세부터 41살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제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내 집 실거주용 주택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이거 통계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들은 계속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통계 자료일 뿐입니다. 주택 안차는 필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무리하게 할 거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적극적이면서도 또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약간 그 주택에 대해서 조금 그 투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조금 먼 장래에 대한 얘기다 한다면은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무관심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던 세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무관심해서 적극적인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구매 수요가 이제는 20대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요. 가구 실제 연령별로 봤을 때 주택 보유 의식,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식은 실제적으로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2014년부터 짙은 색깔이 이제 2020년도 작년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맨 끝에 있는 그래프고요. 90.9%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그 재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젊은 세대들부터 현재 중장년층까지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 가구도 실제적으로 연령별로 봤을 때도 이제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도 96.2% 때까지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봤을 때는 79.1에서 87.7%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7년, 19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도 2017년도 기점으로 굉장히 더 많이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전세 가구 같은 경우도 64%에서 75.82% 때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74.5% 때까지 이제 2014년에 나타내다가 2019년에 60.5% 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쩔 수 없이 자가 가구가 아니라 전세나 보증금 없는 실제 보증금 있는 월세 수요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의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서울의 1순위 지역 또는 전국적인 1순위 지역을 봤을 때도 휴식이다.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정말 내가 현재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9.8% 전국적으로 봤을 때 24.5%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1순위, 서울 1순위에서는 21.7%지만 전국 1순위에서는 26.7% 나머지는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라든가 나만의 사적인 공간, 생리위생과 식사를 위한 공간 그다음에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공간 이렇게 나타내지만 가장 그래도 큰 지표는 휴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집과 결혼,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겠지만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73.9%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68.6%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해서 꼭 마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하고는 쉽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일본 정부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녀는 꼭 낳아야 된다는 부분이 서울 지역이 38.2% 그다음에 41.8%는 전국적으로 그렇다. 꼭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부분은 주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집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이 될 수 있거든요. 결혼은 꼭 해야 된다가 38.4% 그다음에 42%대 거의 50%도 안 되는 30%대 정도 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70% 정도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택 구조라든가 주택의 소유의식 그다음에 현재 주택의 양식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주택의 인기가 그만큼 날로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절대적인 건 서울이나 정부의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30.3%는 자산 증식이라든가 보존 내가 투자했던 금액을 보존하는 가치라든가 자산을 증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대료 상승의 부담이라든가 이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서 또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집을 마음대로 사용 그렇지만 그 비율은 작고 경제적인 이유가 절대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이나 보존 임대료 상승의 부담에 따라서 내 거를 만들어서 또 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은 마련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가 53%입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사회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46.2% 정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든 의존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의 예상 시기를 보게 되면 또 조금 더 암울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서울 같은 경우 4.5% 향후 1년에서 5년 안에 하겠다라는 부분이 4.2% 나머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 26.1%고요. 또 향후 또 10년에서 20년 또 20년 이후까지 또는 현재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비중이 이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봤을 때 거의 8.90% 정도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집을 못 살 것 같다. 향후 10년, 20년 또 20년 이후가 된다면 20년 이후에는 집값이 그대로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내 자본 가지고는 현재 향후에 미래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10년 이후가 되어버리면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따지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먼 미래가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집값이 2배, 3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는 또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에서 월급 한 푼 안 쓰고 숨만 쉬고 집 살려면 8년 걸립니다. 숨만 쉬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20년도 7.7년이고요. 올해는 더욱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8배에서 3배 이상 되는 거고요. 이건 수도권이 광역시나 도지역에다 다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이 월등히 비싸겠죠. 당연히 8배 이상 된다. 내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 푼 안 쓰고 다 모았을 경우 얘기하는 거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배수나 아니면 연수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15년에서 20년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와 월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거 비용은 자가라든가 전세 보증금이겠죠. 그랬을 때 전부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서울에서는 26.1%고요. 부모가 대부분 또는 전부 마련해준다는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자본력이 없으신 어떤 그런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들도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하다못해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43.5%고요. 부모가 대부분 전부 마련한다는 부분은 34.3%지만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월세 비용도 현재 전부 내가 부담한다는 66.1%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75.8% 정도도 내가 부담한다.